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7일, 가빈 세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지위 왕 네징이 시어소에 오자 상이 나가서 용접하여 두 번 업을 하고 좌석에 나갔다. 상이 예단을 올리도록 하니 네징이 말하기를 전일에 이미 후사를 받았고 양 노야가 엄격하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전일에도 거절하였기에 오늘은 작은 정성이 남아 표하는 것이외에다 하자 네징이 말하기를 이처럼 분부하시니 지극히 감사합니다. 다른 물건은 받을 수 없지만 약 3만은 내 하처로 보내주십시오 하였다. 상이 배례를 행할 것을 청하니 네징이 말하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읍을 하고 물러나왔다. 선조시록 92권 선조 30년 9월 28일 을미오 와서 볼 때에 역시 중문 안에서 용접하고 전송했는데 어찌 감히 예를 다르게 하겠습니까 날씨가 차니 더욱 조석하십시오 하니 귀가 말하기를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였다. 선조시록 92권 선조 30년 9월 28일 을미오 두번째 기사 상이 유교 우 백영의 하처에 거둥하였다. 상이 예단을 올리도록 한 다음 배례를 하고 작별할 것을 청하니 백영이 음만 하자고 하여 이에 의서로 업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약 황제의 위엄과 여러 대인들의 공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날이 있었겠습니까 황은이 망극합니다 하니 백영이 말하기를 이는 국왕의 복이지 우리들이 무슨 노력을 하였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황궁하였다. 선조시록 92권 선조 30년 9월 29일 병진 첫번째 기사 상이 오우 부총의 계획관에 거둥하여 전위례를 행하였다. 선조시록 92권 선조 30년 9월 29일 병진 두번째 기사 비만기로 동부 승지 최천근에게 전교하였다. 격리대인이 강을 건너온 이후로 법도가 엄명하고 호우랭이 정숙하여 모든 관원을 단속하니 추호도 소요가 없다. 심지어는 채소와 같은 물건도 다 값을 주고 사서 쓰므로 군신상하가 바여로 몫이 감사하게 여기면서도 오히려 미안스러운 바가 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말도 안 되는 무리한 말로 감히 오우경력 이름은 오우설인이다. 사살이 서로 이야기하였고 이어 격리에게 품첩까지 올림으로써 미안스러운 일을 허다하게 만들었으니 황공스럽고 부끄러운 심정 가둘 수가 없으며 지성으로 접대하는 뜻을 크게 손상시켰다. 지극히 경망스러워 이보다 놀라운 일이 없다. 심 우승 파직하라. 선조시록 92권 선조 30년 9월 29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비만기로 좌천군에게 전교하였다. 왕이 그 사이의 곡적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듣고 크게 놀라 실색한 나머지 몸도 바로 몰랐으며 이어 단식하기라. 과인이 지성으로 접대하는 뜻이 한 배신으로 말미암을 깨끗이 없어졌으니 다시 무슨 면목으로 경률이 대인을 보겠는가 하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여 이 수교를 내려 심 우승의 관직을 파면하도록 명하였다. 구강은 본래 병이 있는 데다가 이 일로 인하여 지나치게 심려하고 있으니 제신들이 민망스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 공이 주선해 주신다면 구강이 공의 은혜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여길 것이다는 내용으로 말을 꾸미라. 그리고 이 승전 및 비만기를 등사해 급급히 호조와 병조 판세에게 전교하고 중군 및 기구관에게 도모하도록 하라. 선조시록 92권 선조 30년 9월 29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상의 별전에 나아가 충정도 관찰사 김신원 널리 인견하였는데 우승지 권희, 주서신율, 검열, 정홍익, 이필영이 입시하였다. 신원이 앞으로 나아가 아래길에 한 부대의 중국 군대가 이미 남쪽으로 내려갔고 대병도 장차 내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후소일 때는 새로 병화를 겪은 나머지 거주하던 백성들이 사망하여 열 사람 중에 한두 사람도 생존한 자가 없으므로 곡식이 들판에 널려 있어도 거둬들일 만한 사람이 없으니 조도와 접재하는 일에 대하여 백방으로 계책을 세워봐도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 강화의 중국 군량을 즉시 배로 운반하여 아산 및 백마강 등처에 내려놓으면 직산 등 내 역참에 운반해 두었다가 군량으로 조달할 계책을 삼을까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호주가 이미 이 뜻을 알았을 터이니 급급히 조치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이 오랫동안 경악에 있다가 지금 멀리 가게 되었으니 살펴가라. 호주의 일은 전적으로 경에게 위임하니 경은 나의 지극한 뜻을 본받아 유민들을 위무하고 구유라여 살 곳을 잃어버린 탄식을 면하게 하고 군량을 준비하여 군용이 떨어지는 걱정이 없게 하라. 나라의 보장이 되어 아무쪼록 위태로운 지경에 부지할 수 있게 되기를 나는 경에게 바라노니 경은 노력하라 하니 신호니 제비하고 아래기라. 천은이 망각한데 감히 죽음으로써 보답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제조와 생각이 얕고 짧아 이를 실패하여 나라를 쳐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노둔한 재능을 다하여 죽은 뒤에 그만둘 결의로 임하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시록 92권 선조 30년 9월 29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이 덕경을 의정부 우찬성으로 정창련을 좌참찬으로 이 항복을 병족판사로 이 헬스를 예조 참의로 나급을 시강훈 문학으로 이 지이완을 사서로 신숙을 내자시 정으로 삼았다. 선조시록 92권 선조 30년 9월 3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의 별전에 나아가 격리의 차관 왕 사학기를 접견하였다. 차관이 격리의 말을 전하여 고학기를 신무승은 죄가 없으니 사면해 주십시오 하자 상의에 이르기를 신무승이 범한제가 지극히 중화 이미 파하직 시켰습니다. 지금 격리대인의 사면을 요청하는 분부를 받으니 참으로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주의를 범한 것이 가볍지 않으므로 용서해 줄 수 없으니 장차 감히 명령대로 따를 수 없다는 뜻을 개첩을 작성하여 살해하겠소이다. 하여다 차관이 말하기를 양노야는 심시랑을 괜찮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와 같은 일은 사람들이 말하기 어렵게 여기는데 심시랑이 유독 말하였으니 세상에 드문 일입니다. 예관직을 복직시켜 나머지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이상 이르기를 단죄한다며 파직시키는 것이 당연하위다. 아무리 패단을 말했더라도 사실대로 했다면 오히려 괜찮겠지만 망령대의 허탄한 말을 하여 경솔하게 대인의 총명을 어지럽혔으니 죄가 참으로 거 결코 용서할 수 없소이다. 하자 차관이 말하기를 노야가 그의 사람 됨을 괜찮게 여겨 저를 보내 사면을 요청하였는데 만약 체납하여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노야가 반드시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예단을 증정하니 차관이 말하기를 노야가 나에게 말씀만 전하도록 하셨는데 물건을 주실 것까지 있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처음 보았는데 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차관이 말하기를 노야의 법도가 운명한데 어찌 감히 욕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선조시록 92권 선조 30년 9월 30일 청사 두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래기를 승정원 주서 신율은 전에 승문은 저작되었을 때 고향으로 내려가기에 급급하여 병을 핑계대고 정순화했는데 30일이 최 못대어치레 이 조류에 보고했고 심지어는 입계까지 하여 채직되었으므로 여론인명 온당치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파직시키셔서 시강은 사서 이 지위와는 지난번 비록 산직에 있긴 하였지만 이렇게 위대롭고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마음대로 밖에 나갈 수 없는데 무단히 경기에 가 있다가 정은에 임명되자 부름을 받고 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기사 사어 이 집중은 전에 공조 조화랑이 되었을 적에 적보가 급해지자 관직을 버리고 나갔다가 본직을 제수하자 동궁이 서쪽으로 내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뻔뻔스럽게 들어와 배행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몰래 도망친 죄를 면할 수 없으니 승전대로 시행하소서 한 이상이 아렌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일 모어 첫 번째 기사 상이 증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일 모어 두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정동지를 이름은 정문빈이었다. 접견하였다. 배래를 해간 뒤에 상이 이르기를 대인께서 우리나라의 일 때문에 전에도 수고가 많았고 이제 또 멀리 오셨는데 지방 형편이 잔패해 두었으므로 접대가 소홀하였으며 또한 사고가 있어 진작 서로 만나지 못하였으니 서로 미안하오 하니 더욱 미안하오 하니 정동지가 말하기를 나는 문직에 있는 사람이라 무사들과 같지 않으므로 격리가 발탁해서 양초를 관장하게 했으니 다시 최선의 힘을 다해 주지해서 큰일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군사를 출동시키는 것은 부산뿐만이 아니라 대마도까지도 소탕시키려는 것으로 성사한 뒤에 수병 1만과 보병 1만을 부산에 주둔시켜 지키게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은이 만극하여 감사함을 금할 수 없소이다. 군량은 우리나라의 전망이 달려있는 일이니 감히 마음을 다해 주순하지 않겠소이까. 다만 우리나라의 군량은 전라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제 모두 당패되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소이다. 그러나 힘을 다해 준비하겠소이다 하여다. 동지가 말하기를 전라 좌우도에 어찌 완전한 꼴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하자 역관이 해룡이 대답하기를 모두 분탕을 당했습니다. 하여다 동지가 말하기를 들판에 남은 곡식도 없습니까? 하니 해룡이 말하기를 비록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두 죽어서 거두어들일 자가 없습니다. 하여다 동지가 말하기를 그러하다면 광량과 강화의 곡식을 운반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형세가 매우 용이하지 못하나 유사들과 함께 의논해서 처리하겠소이다. 하여다 동지가 말하기를 오랜 세울이 아니고 반달의 양식만 전배해도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외적이 비록 전라도 있지만 만약 주역만 꺾어버리면 그 나머지 것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광량과 강화의 곡식을 속히 운반해 주십시오. 하니 상이 도승기 정각적에게 이르기를 충주에 운반하는 일을 속히 거행하도록 하라 하여다. 다래를 행하여 또 주래를 행하여다. 동지가 말하기를 황해도 평안도의 가을 곡식도 이미 다 재촉해서 받아들였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전세의 규칙은 의뢰 다음 해 2월에 거두어드립니다마는 지난번 경위 대인의 분배에 따라 이미 금년 10월 안으로 재촉해 받아들이도록 하였는데 외방에서 이미 받아들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소이다 하였다. 동지가 말하기를 금년 겨울에 큰일을 일으키는데 국가의 존망이 이 군량에 달려 있으니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기운이 변치 못해서 이 한 잔만 들겠습니다. 만약 중국 군사에 소유가 있을 경우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도이아에게 여쭈어 다시 단속시키겠습니다. 하여다 상이 이르기를 잠깐 더 머무르시오 한 잔 더 드십시오. 하니 동지가 말하기라 한나라의 임금으로 종사가 폐허가 되고 궁궐도 제뜨미가 되었으며 음식까지도 극히 단박하시니 내가 매우 안타깝게 여깁니다. 황교가 귀국이 예의로써 나라를 지키다가 섬 오랑케에게 침략당한 것을 가약게 여겨 두 차례나 군사를 발송하여 구제하게 해두었으니 기어이 적들을 소탕하고야 말 것입니다. 국왕께서는 다시 걱정을 마십시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갑자기 흉화를 입어 종묘사직이 거의 망할 지경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찬자께서 군사를 보내 구원함을 힘입어 오늘이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황은이 만극합니다. 하였다. 동지가 말하기를 소탕하여 평정한 후에도 해변 지방에 군사를 주둔시켜 지키면 구강은 편안히 태평 세월을 누릴 수 있으며 오래도록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와 같이 분부하시니 감사한 마음큼 할 수가 없소이다. 또한 주지현대인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평안하오이까? 하자. 동지가 말하기를 이와 같이 안부를 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평양에 와서 말먹이와 군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지현대인이 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노고가 많았는데 이제 또 왕님 했다 하니 기쁨을 이길 수가 없소이다. 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술은 이만하면 됐으니 이 잔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날씨가 차가우니 오늘은 주량대로 다 드시오. 하였다. 동지가 물러가기를 정하니 상이 예물 단자를 주며 이르기를 하찮은 토사품으로 감히 미성을 표하오 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온 나라가 잔파되어 구강께서 고생을 겪으시는데 제가 어찌 감히 예물을 받겠습니까? 외적을 평정하여 국토를 회복하고 돌아오는 날에는 마땅히 구강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것이고 우선은 단자만 받겠으니 이것은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자인께서 두 차례나 수고롭게 멀리 왕님 하셨는데 나라가 잔파되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미안한 마음 갖고 있는 참인데 이 물건마저 물리치니 과일은 부끄러 도리어 부끄럽소이다 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큰일이 앞에 있으니 비록 최소 한 가지라도 받을 수 없는데 한 명의 용성한 예물이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예물이 아니면 성의를 표할 수 없으니 물리치지 마시기 바라오. 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마음이 외적을 섬멸하는 데 있으므로 다른 데에 미칠 겨를이 없으니 감히 받지 못하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감히 역제로 창하지 못하겠으니 우선 존명을 따르겠소이다 하고 읍하고 나왔다. 문비는 요동사람이다. 일찍이 임진 계산연 사이에 이 제독을 따라 내려왔는데 지극히 탐욕스러웠으므로 타내 글버 파지까지 되었다. 이제는 굳이 예물을 사용하니 먼저는 탐욕스러웠으나 뒤에 청렴해진 것이 아니라 공을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니 그 사람 내밀 가증스럽다. 선조시록 선조 30년 10월 1일 무어 세 번째 기사 작년 경리에게서 준 거래 경악스러운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장수들이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어 성상께서 지성으로 받들은 듯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벼슬만 파면에서는 그 죄를 징계할 수 없으니 나아국하소서. 용인혈령, 심령은 사람이 용료라고 몸에 병까지 있으므로 길가에 탕파된 고울에 합당치 않으니 재직을 명하시고 각별히 선택해서 보내셨어. 대신이 정동지를 가서 보는 일을 어제 비변사에 명하셨는데 낭청은 정교를 듣고서도 대신에게 구하지 않아 즉시 가서 보지 않게 하였으니 매우 몰랐습니다. 차지 낭청을 파직하소서 하니 모두 아랜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시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일은 무, 네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이 정남은 자원하여 내려가서 즉시 외적의 머리를 베어 바쳤으니 탐욕과 용맹이 가상하다. 우선 승진시교, 이와 같은 사람은 발탁해서 등용하는 일로 승전을 받들라. 선조시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일 무, 다섯번째 기사 비변사가 내기를 전라도의 소식이 오랫동안 끊어져 외적이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었는데 전병사 오응태의 군관이 있었던 교우생 왕종백이 자원하여 가서 관인 양기호와 함께 장기를 가지고 왔으니 매우 가상합니다. 왕종백에게는 상당한 대수를 제수하고 양기호는 마땅한 상을 주어 그 공로에 보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랜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시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일 김희 첫번째 기사 비만기를 올렸다. 경의 서계를 보니 남충원은 대원군의 서사위이다. 온가족이 외적에게 사로잡혔다 하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경은 자취를 드러내지 말고 편의에 따라 정탐하되 마냥 사실대로 사로잡혀 있는데 도모할 수 있거든 모쪼록 도모해서 구출을 하라. 또 들으니 신택의 가족도 그러하다 하니 다같이 시행할 것을 권율에게 하유하라. 선조시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일 김희 두번째 기사 정원희, 도승지 정각정, 부우, 좌부승지 박승종, 우부승지 윤돈, 동부승지 최천근이 아래기라. 경리가 심우승에 대한 요청한 일은 경리가 사람을 보내 풀어주기를 청하했다. 말 속에 억양이 심한 듯한데 그 의도는 꼭 풀어주고야 말겠다는 것이니 따라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일은 왕인에 관계되어 사체가 중하며 이미 공론이 격발하여 옥중에 가두었으니 신들은 감히 그 사이에 의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장께서 재량하시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그의 질과 가볍지 않음에도 은관들이 다스려야 한다고 청함으로 잡아 가두었는데 대인이 특별히 명을 내리시니 지극히 황공하다. 마땅히 명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 답서를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시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일 기미 세번째 기사 비변사 가래기를 이번에 마 제두구의 자문에 선조가 장차 수륙의 군사와 양식을 크게 풀어서 빠른 시일에 곧바로 외적의 소구를 쓰러 낼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런 소문을 들으며 원근의 지역이 용기를 백비할 것입니다. 자문의 내용대로 각 도의에 전유하여 용기를 진작시켜 하니 이러한 뜻으로 승문원으로 하여금 그를 만들어 해답을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렌대로 하라. 군사기배로 먼저 전파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각 도의에 전유하는 일은 부당하다 하였다. 선조시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일 기미 네번째 기사 정원이 제두구의 적반사 장은익의 말로 아르기를 지금 영국 윤이 외적 한 사람을 사로잡아 사람을 차출하여 압송해 왔음으로 제두기 통사 박대근을 시켜 물어보니 외적이 대답하기를 본 뒤 외장 모우리에게 소속된 노우정이었는데 청주에려로 병을 얻어 뒤떨어졌다가 9월 24일에 사로잡혔다. 당초에 관대근 여러 장수에게 분부하기를 조선의 남녀를 모두 죽이고 닭과 개도 남기지 않도록 하라. 그러한 뒤에 다음 분부를 듣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남은을 함락시킬 때 외적의 전사 한자가 100여 명이나 되었고 서울을 진격하고자 직산에 일어났다가 중국군에게 저지 당해 죽은 자가 500여 명이었으며 천 파청도 20여 명이나 죽었다. 이 때문에 가등 청정이 붉은 깃발을 가진 사람을 시켜 전령하여 철수에 돌아가게 하였고 관백도 전령하기를 이미 전라 충청 두 도를 공략했으면 급히 군사를 철수하되 10월 2일에 배에 올라 20일 이내에 일본에 도착해야 하니 어기는 자는 참수한다 하므로 각 병력의 장수들이 그 기한을 어기게 될까 두려워서 당황하여 물러가고 있다 하였습니다. 제독이 말하기를 어찌 그릴리가 있겠느냐 너의 말이 매우 황당하다 하니 외적의 소인이 이미 이러한 처지에 이르러서 생명이 노야에게 달렸는데 어찌 감히 황당한 말을 하겠는가 만약 내 말이 옳지 않다면 중벌도 달게 받겠다 하였으므로 감히 알앱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시로 93권 선조 30년 10월 2일 기미인 다섯 번째 기사 격리접반사 이덕형이 격리 앞으로 품접을 보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즉이 병을 알아 누웠어도 오직 눈앞에 급박한 양초일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모름으로 아침 저녁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받은 노야의 가르침에 이제 군사를 적게 발휘하자니 남은의 지난 일과 같이 될까 염려스럽고 군사를 많이 발동하자니 양초가 준비되지 못하였으니 어찌할 수 없다 하시고 또 여기에 일을 조선할 사람이 없으므로 한 응인을 등용하여 양초를 관장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노심초사는 빛이 얼굴에 넘침으로 즉이 더욱 죄송함을 느끼어 말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늘에 남쪽 소식에 의하면 외적이 길을 나누어 사방으로 헛터져 모든 고울을 공략하므로 조금 온전한 골까지도 이제는 모두 재텀미가 되었다 합니다. 대체로 저놈들의 흉기는 중국군이 바라지 않았음을 텀타 먼저 들어있는 곡식을 모두 노예께서 우리의 형세를 제압하려는 것입니다. 중국의 양식은 이미 기한 내 멀리 운반되기가 어렵고 본국에 쌓아둔 곡식 또한 불타고 노력을 당하여 없어졌으니 백가지로 생각해도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 다만 민간의 불타고 남은 약간의 곡식이 있으니 모두 수합하면 조금이나마 보충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군사를 내어 외적을 토벌한 연우에야 이러한 곡식도 백성의 먹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방도로 권장에서 모아드려 한 지방에 합하되 형세를 헤아리고 정성을 다하여 요리하고 도모함은 오로지 각도 일을 맡은 사람이 처리해 달려있습니다. 현재 충청, 전라, 경상도의 관찰사는 모두 일을 잘 조선하고 있으며 또한 각도에 있는 파견된 호주의 관리가 있으므로 이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명령해서 착실히 조선하도록 하면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니 다시 한 응인을 불러올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평안도 지방은 현재 나라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그 소관을 버리고 갑자기 내려와서 양식을 관리하게 되면 저쪽에 손해만 있고 이쪽에는 크게 유익함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대체로 앞에서 말한 바 각 관리들이 이미 관장함이 있겠지만 사체가 긴박하고 중대함으로 반드시 독려하고 신직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산부대사은 윤승훈은 상당히 재간이 있으므로 보낼만 하니 노약에서 헤아려보고 다시 가르침을 주십시오. 선조시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일 김희 여섯번째 기사 함경도 관찰사 송언신이 서장을 올렸다. 지난 8월 26일 진시에 삼수군 지방에 지진이 일어나 잠시 후에 그쳤고 27일 미시에 또 지진이 일어나 성의 두 군데가 무너지고 고울 건너편에 있는 시루바위의 반죽이 무너졌으며 그 바위 아래 삼수동의 중천의 물빛이 흰빛색으로 변해다가 28년에 다시 황색으로 변했고 인자외도 동쪽으로 오리쯤 되는 곳에 붉은빛의 흙당물이 솟아오르다가 며칠 만에 거쳤으며 8월 26일 진시에 소 농부 근처 건너편 북쪽에 있는 덕자의 천 절벽의 사람이 발을 붙일 수 없는 곳에서 두 차례나 포를 쏘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연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크기가 몇 아름씩 되는 바위가 용기를 따라 터져나와 종족도 없이 큰 산을 넘어갔습니다 27일 유시에는 지진이 일어나 그 절벽이 다시 무너졌고 그날 해시와 진시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선조시록 93권 선조요 30년 10월 2일 김희 7번째 기사 호주가 아래기라 듣기에 영남 좌도의 풍기 영천 예천 봉화 예안 안동 진보 청송 영해 영덕 청하 흥해 등 여러 고울이 외적의 별난을 당하지 않았다 하니 만약 그렇다면 참으로 다양한 일입니다 중국군의 양식을 이러한 곳에 마련해야 되겠으나 외적이 근처 고울까지 접근해 있으므로 연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니 부득이 등급을 참작해서 마련한 다음에 기한을 정해서 부세를 거두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금년 농사는 비록 크게 흥년은 아니지만 또한 풍년도 아님으로 하의 하로 규정한다 해도 백성은 원망이 없지 않을 것이니 하의 하에서도 1두를 삭감해서 마련하여 1결에 3두를 거두어 드리면 공사가 모두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외적의 난을 겪은 고울이라도 모두 분탕되지 않아 수확할 수 있는 곳은 또 1두를 감해주면 중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부세를 거두고 전부터 쌓아둔 곡식과 새로 거두어 드릴 환자 곡을 모두 합하여 마련하면 대군이 30에서 40일간의 먹을 양식은 마련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부근의 강원도 용동지방의 각 관하에 있는 곡식도 전일 호주의 개화 공사에 따라 피고까지 합쳐 3분의 1을 장미하여 마상선으로 바닷길을 따라 운반하여 경주 안강현의 해변에 불어넣으면 외적의 소굴과 가깝지 않고 멀지도 않아서 지급하기도 편리할 것입니다 청건대 이러한 뜻으로 강원 경상 양도 관찰사에게 급히 하여하여 서둘러 조치해서 11월 초순에 전체 수량을 운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시록 93구 선조 30년 10월 2일 김 8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충청병사 이시언이 싸울 적마다 선두에 나서서 많은 적을 참액하고 돌입한 외적을 사살하거나 손으로 베고 외장을 사로잡기까지 하였으니 매우 가상하다 가자 하도록 하라 슬렛이 더 자주 내는 먹 좋아하니 보여드릴게요 시 Rust 혀